손우현, 김강민입니다. 그 하는 소리. 저 가끔 이게 갈 때 있는 것 같은데. 아, 실제로. 손우현은? 네. 괜찮아요. 저도 갈 거예요. 김강민은 갈 거예요. 제 몸빼바지 입고 있어서 좀 웃기긴 한데. 네. 잘 어울려서 한다. 제가 파스타 먹었나요? 최근에 파스타. 오늘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요. 브레이크 타임이어서. 브레이크 타임이어서. 생각 안 하겠네. 토스트 먹었어요. 아, 토스트. 점심 어디 드셨어요? 제가 빵 먹었어요. 빵. 저는 빵 먹었는데, 토스트. 파가 조금 시들었네. 네? 네? 파가 조금 시들었어요. 그건 제가 먹어야죠. 아. 그건 제가 먹어야죠. 파가 약간 힘이, 약간 고개를 숙였어요. 아이. 선진이 더 좋은 부분인데. 저건 제가 먹어야죠. 아, 나. 아, 나. 아, 나. 아, 나. 너처럼 그냥 계 좀 못 가. 아, 거기로. 진짜 못 가요. 가지 마요. 오세요. 아, 나. 아, 나. 아, 나. 아, 나. 다 있어요. 그래서. 어떡하지? 인형인가? 아, 나. 아, 나. 아, 나. 아, 나. 아, 나.